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잘하라 후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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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다 리삼? 오공선봉대 오봉대 빌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이 박자 히모 미칫 작밤 와 애니 궁 못썼어요 파타리나 궁? 못썼어요 끝 와 사고다 애니 궁 못쓴거 미칫다 진짜로 황혼신성 영혼 히카림 쓸까? 와 칼리 2성 쓴 넘네 어떡하냐 저거? 아 졌다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상대가 내 앞에서 이겼다 칼리 쓰니까 그 항라위 베인페라 이거 니코 붙일만한데? 풀템이라? 붙일만한데 진짜로? 진영을 무너뜨려라 박밤 컷 라이다 이거 애쉬에요 잘 보세요 초록색깔이죠 애쉬에요 어? 탈론인가? 탈각인가? 아 깨달이 너무 센데 미칫다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절대 못 이긴다 이거 나이스 절대 못 이긴다 해서 이기 탈론 사고 싶은데 이거 근데 이자 깨는건 싫어 애쉬 애쉬 미칫다 아 아 아 근데 애쉬 하나만 더 뜨면 니코 붙일텐데 하나도 안 떠주나? 하나밖에 안 뜨냐 뜰까면 두개 같이 떼지 아 둘 넷 아 아 베이가 한방에 터져버렸네 베이가 삭제존명 열받아요 또 만난 년이 어? 톡 던지면 다 죽어 넷 미칫다 이거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애쉬 방탄하나 아 나이스 마카오박이 없네 마카오박 하나 필요 헌디 오케이 애쉬는 조금 안전하긴 헌디 와 베이가 이거 개 버그 아니냐 이거 솔라리 만들자 워머그 보다 덧발이 제일 좋아요 요즘 베이가 애들이 수운을 안 받은 솔라리 하나 만들게요 솔라리 좋아요 기물은 개 버그급으로 뜨긴 했는데 마카오박이 없네 와 여기 너무 센디 이거는 쓰레기예요 아니 워익이랑 자리 바꿨잖아 왜 올라간겨 됐다 이거 근데 유노가 몸몰이 해 오케이 뭐야 나이스 예 훈수 더 주세요 대신 진짜 좋은 훈수여야 돼 메리트 있는 훈수만 더 주세요 덧발 좋아요 개좋아유 요즘 제가 생각하는 애쉬 3신기 과학라이 덧발 다른 대기면 모르겠는데 애쉬 덱하고 계신데 어키혼스도 좀 둘 수 있어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희 빈템을 찾아서 한번 훈수 더 주세요 카타리나 바로 덧발에 군도 못 쏘네 수운보다 덧발이 좋아요 요즘은 수운을 줘봤자 베이가한테 한방이야 근데 덧발을 주면은 피도 안달뿐더러 상대 베이가는 5초간 스턴 5초간 스턴이면 그 사이에 애쉬가 다 잡아 동물림 브론즈 1 500판 나무정령 장인인데 훈수해도 되나요? 장인이면 훈수 할만하죠 티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무정령 500판이나 있으면 잘할거야 훈수해 주세요 이거 마카오박 안 나오는거 실화냐 이거 마카오박이 나와야지 육상군이 되는데 오케이 워잉 몸몰이 좋구요 뒷창 빼고요 이쪽에다가 파이크 한번 스턴 쓰고 근데 아트록스 공쳐막고 카타리나 돌면서 바로 애쉬 컷 당할뻔 했지만 살아남아서 딜 하다가 근데 나무정령 싸운 솔랄이 헥카린 졌다 지금 5인 쳐서 애쉬 3성 뽑음 1등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처맞는 말 같은데 더 빠린디용 툴테마칼립 빨리 빨리 컷 나이스 탈론이 한 마리 있어서 이거는 지금 로차원문을 만들어 줄게요 이녀석 때문에 사코 3성 중 몰가가 최강인거 같은데 노노 사코 3성 최강은 동계 딱 딱 딱 틈파자가 없는디 궁중 쩔 펄 인데 이거 선 받자가 없어 그리고 페어가 4장이고 다 돌리는게 맞았던거 같기도 한데 딱! 아이씨 니꼬 괜히 붙여있네 럭스 보여줘 럭스 보여줘 궁각 개 이쁘구나 라위 드르르륵 미칫다 8렙 올인할게요 아까 나무정령 장인 아까 훈수준거 어 뭐야 에쉬삼성 찍히겠는데? 레게너네? 이각을 봤다고? 템을 과학 구원으로 가자 좋아 에쉬 우에쉬 와 에쉬 탱킹 봐 이거 나무정령에다가 가인이 쓰니까 카타리나 긁어도 달지를 않네 미칫다 동굴림 유튜브 보고 대깨베인 해봤는데 진짜 되네요 두팀이요? 아우 탈론 너무 안좋아요 어떡해 탈론 너무 쓰레기에요 진짜 탈론 하지마세요 님들 딜러한테 삼신개 꼬라박았는데 날라가자마자 그냥 뒤져 마스터 티어부터 휴먼강등 있나요? 마스터는 강등 안당해요 미칫다 한마리 남았다 에쉬 기물 안세워보나요 세워볼게요 잠시만요 에쉬 두머리 세마리 아니다 에쉬 열두마리 다 팔렸어요 죽이고 먹을게요 죽이고 좌에쉬 우에쉬 이거 이거보다 센 딜러 있나요? 혹시 좌에쉬 우에쉬 저러면 템 뭐가 튕겨요 이 에쉬를 창구에다 놓고 합치면 그냥 이 템 3개가 남고요 이 에쉬 가인 에쉬를 남겨두고 이 3템 에쉬를 빼고 합치면은 3개 중에 랜덤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 몰래 그냥 일반핑으로 찍다가 너무 많이 찍다가 가고있음까지 찍어버렸죠? 걸렸죠? 근데 삼성 에쉬가 되면 무슨 템이 들어가든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가인죽검을 동기해주면 돼요 약간 아쉽네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에 오린 쳤으면 삼성 바로 떴는데 아 그 타이밍 7레비였어 그럼 선 받자 안 나왔어 조용히 해 브론즈님 에쉬 미치겠다 에쉬 도라이 끝 에쉬 헛머리 지금이니? 딱 딱 딱 지치기 딱 지치기 기까지 덧발이 개좋아요 우리 진짜 진짜로 미치다 세트껑 여기 황금분단 조금 매섭긴 헌디 7레벨 황금분단 매섭긴 형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아 내 붙이기 조금 아쉽긴 헌디 하나 둘 셋 셋 탈하라 쫰 noget 트uß 건 이 개좋아. 프로딜러 300이 바뀌어. 공속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5점이야. 데일러문. 덧발. 덧발. 누노 꿀꺼. 애쉬 3승. 레벨 찍고? 뭐 상지르? 후리딜. 근데 잠기..잠겼어. 근데 후리딜. 아재를 밀었고. 후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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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다. 도라이급. 코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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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 어제도 이러고 졌거든요? 리사만트? 근데 이번엔 나 애쉬 3승인지 덩기덕쿵 더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컷! 덩기덕쿵 더러러러러 애쉬였습니다. 수고 GG